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규현입니다. 우리 2021년에 시행된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강의 공통문항, 전문항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4점짜리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3점짜리, 4점짜리에서부터 턱턱 막히는 부분들이 꽤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수능보기 마지막 모의고사이기는 하지만 이 성적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못 봤으면 못 본 대로, 지금처럼 이제 공부하던 대로 그리고 내게 필요한 부분 잘 캐치해서 피드백 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4점짜리 전문항 한번 풀어보면서 저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구나, 저런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런 거에서 이런 거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내 걸로 만드시고요. 자신감 잃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 자신감이라는 거 그래서 수능날까지 내가 공부하는 만큼 그대로 이제 좋은 성적으로 유지될 거다라는 생각 갖고 들어가자. 알았죠? 그럼 우리는 9번부터 바로 보도록 합시다. 9번, 수요일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할 때요 첫 번째 항과 22번째 항의 값을 한번 계산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n번째 항에 n 더하기 1번째 항 더한 거 2n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데 그랬을 때 나 첫 번째 항과 22번째 항의 합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시작을 어떻게 하죠? 라는 건데 이미 우리 수원 아이디어에서도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내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합이 2n이라는 n에 관한 1차식이거든? 그럼 선생님은 여기는 n 대신에 어떤 식을 대입해볼 거냐면 n 대신에 n 더하기를 한번 대입해볼 거야. 봐봐. 선생님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하면 여기는 an 더하기를 그리고 an 더하기. 얘가요.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하면 en 더하기 2 된다 라고 잡아도 괜찮죠. 그런 다음에 나는 위식에서 아래식을 살짝 뭐 해볼 거냐면 빼볼 겁니다. 두 식을 딱 빼는 순간 n 더하기 1번째 항 사라지는 거 보이지? 아 그러면 우리는 이넘을 통해서 찾아낸 정보 중 하나가 뭐냐면 n 더하기 2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는 순간 얘에서 얘 빼니까 2라는 숫자로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구나.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등차수열 느낌인 거야. 완벽히 등차는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n번째 항과 그놈의 기준으로 두 칸 차이 나는 놈 두 칸 차이 나는 놈끼리 빼면 2라는 숫자로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일단 찾아냈어. 그러면 내가 알고자 하는 게 a1 더하기 a22란 말이야. a22. 그럼 선생님 a22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라는 걸 생각하면 잠깐 이거 고민해봐. 만약에 a22가 뭔가 네모라는 숫자였어. 그럼 얘들아 a20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a22라는 숫자는 두 칸 차이 나잖아. 두 칸 차이 나면 2 뺄 거라고. 그러면 두 칸 차이 나니까 2 빼자. 그럼 너는 네모 마이너스 2다. 라고 써도 괜찮은 거 맞지? 그럼 얘들아 혹시 a18은 뭐라고 쓸래? a22에서 a18까지 4칸 떨어졌어. 그런데 두 칸 떨어질 때마다 2씩 떨어지니까 여기는 네모에서 4만큼 빼면 되는 거 맞지? 맞아? 땡땡땡. 우리 어디까지 아마 구할 수 있을 거냐면 a2까지 구할 수 있어.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지금 22에서 2까지 20 떨어진 거 맞지? 그럼 얘들아 20칸 떨어져야 되는데 두 칸 떨어질 때마다 2씩 떨어지라며. 그럼 여기는 20칸 떨어졌으니까 네모라는 값에서 두 칸 떨어질 때마다 2씩 떨어져. 근데 20칸 떨어졌어? 그럼 10번 떨어지면 돼. 2라는 숫자가 10번 떨어진다 생각해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네모에서 20을 뺀 게 된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결론은 이거야. a20이라는 값은요. a2를 기준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21을 네모라고 잡는다면 이러한 관계식이 나타난다. 라고 잡을 수 있는 거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목표가 뭐예요? a1 더하기 a22죠? 그런데 방금 구했듯이 a22는요. a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2라는 숫자가 10번 더해주면 될 거라고. 다시 이렇게 느껴. 22에서 2까지 20 떨어졌다. 두 칸 떨어질 때마다 2씩 떨어져. 그러면 20이라는 건 두 칸씩 10번 떨어져야 돼. 그래서 10번. 그래서 공차 2가 10번이다. 그래서 여기는 a2 더하기 20이다. 라고 딱 써주는 순간 내가 마지막으로 알고자 하는 a1 더하기 a22는요. a1 더하기 a22 대신에 얘 써주면 a2 더하기 20이다. 써도 괜찮은 거 맞지?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이 값을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문제에서 준 거 n번째 항 n 더하기 1번째 항 더한 게 2n이잖아. n자를 1디입하면 얘는 숫자 2 되는 거 맞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답은 22 된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문제. 그래서 아마 9번에서부터 막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해서 뭔가 등차 수요를 느낌을 만드는 거 이미 아이디어에서도 한 번 연습했으니까요. 한 번 정도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좋아요. 계산하면 답은 5번 되고요. ody to ranks òs